이거 1260원도 가지만 내년에 1500원도 가능합니다. 환율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가운데에 지금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약세가 조금은 이제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FMC하고 22가 하루 간격으로 그렇게 열리니까 그 이후에 달러가 약세로 방향을 잡으면 정씨도 좀 숨 좀 쉴 것 같습니다. 네 투자를 하고 있지만 불안하신 분들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는 분들 한 주간의 전망을 통해 성공 투자를 향한 레이더를 만들어 보시죠. 투 레이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내일 새벽에 브라질전 축구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브라질전 축구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죠. 객관적인 전력으로야 안된다고 하지만 한번 희망을 갖고 보겠습니다. 우리 포르투갈 좀 보세요. 영화도 그렇게 찍으면 욕먹습니다. 왜요. 추가시간만 한 2분 남겨놓고 코너킥에서 흘러나오는 공이 하필이면 왜 또 손흥민 선수 앞에 떨어지고. 그리고 그 경기 후두 또 영화죠. 그 후두 영화죠. 가나의 약진. 그 구원이 우루가이의 구원이 있어가지고 죽을 동안 살 동안 뛰는 거 보세요. 제가 일요일에 편의점에 갔는데 정말로 가나 초코렛을 앞에 분들이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초코렛을 가나만. 가나 초코렛을. 이종숙님 제가 추가 시간에 보면 이기더라고요. 이번 포르투갈 전도 추가 시간에 봐서 이겼어요. 그러면 이종숙님이 내일 4시니까요. 거의 5시 한 몇 시에 일요일을 하셔야 되나. 30분쯤에 이종숙님 알람을 맞추시고 그때 봐주시고요. 이렇게 경기 관람에도 징크스가 있듯이 투자에도 징크스가 있는데요. 제롬 파월은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사람의 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앞서서 많이 다루셨죠? 많이 다뤘는데 이제는 묻힐 것 같아요. 제롬 파월이 앞으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브로킹스 연설이 또 바뀌었잖아요. 논조가. 논조가 또 살짝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나요? 그 와중에 뭐랄까 매의 발톱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있었으나. 매의 발톱도 있었으나 시장은 매의 발톱은 살짝 이렇게 감춰진 듯한 가운데에 파월의 비둘기 날개짓에 굉장히 환호했죠. 지금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사실 파월은 할 말은 다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말에 보면 앞과 뒤에 아니면 뒤와 앞에 시장이 좋아할 만한 얘기와 시장이 들으면 뜨끔할 얘기가 같이 막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면 12월 달에 이거 우리 아는 얘기예요. 그거 원하는 그 발언 그대로를 복붙했더라고요. 컨트롤 부위. FMC 성명서나 의사록에 있던 말을 그대로 했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아직까지 급속한 긴축 정책의 완전한 효과는 아직 느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을 했거든요. 이게 매의 발톱이죠. 그리고 과도한 긴축을 원하지 않는다 했어요. 이거 기자 질문의 답변이에요. 이거는 이제 시장으로서는 환호할 만했죠. 이때까지는 뭐라 했습니까. 적게 긴축하는 것보다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긴축하는 게 낫다. 길게 봐서. 심지어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그 말까지 했던 사람이 과도한 긴축을 원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지금까지 해왔던 말에 그러나 역사는 조기에 완화 정책으로 돌아서는 것을 강하게 경고한다. 이 말도 했어요. 그리고 또 시장이 좋아할 만한 말이 그거였죠. 2023년에는 지난 9월에 예상한 것보다는 점도표 얘기예요. 약간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할 수 있다 해서 썸화시라 했는데 그때 FMC 기자회견 때는 11월 달에는 얼라시라 그랬어요. 꽤나 높아질 것 같죠. 그런 부분이고 경제가 연착률을 향할 길을 보고 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파월이 얘기했던 것은 이 부분인데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고용지표하고도 한번 연결할 필요가 있는데 레토릭이 재미있습니다. 임금 증가세가 아마도 향후 인플레이션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 임금이 오르다 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 오르니까 또 임금 올려달라는 소위 말하는 물가. 임금 물가 소용돌이 여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주어동사 먼저 할게요. 긴축 속도 완화 시기는 75bp 하다가 언제 50bp나 25bp를 줄이니 하는 그 언제쯤 줄일 것이니 하는 이 긴축 속도 완화 시기는 동사부터 보면 훨씬 덜 중요하다. 뭐보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얼마나 금리를 더 올려야 할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이 제약적 수준을 유지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보다 덜 중요하다. 이 말은 설령 75bp에서 50bp 내년에 가서 25bp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 속도는 완화될지는 몰라도 얼마나 금리를 더 올려야 할지 최종 금리가 얼마까지 갈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유지될지 보다는 덜 중요하다니까 요것도 보면 사실은 매파적이죠. 그러나 시장은 어떻게? 이렇게. 이 슬라이드를 보고 싶습니다. 1-5 슬라이드를 보고 싶은데 이게 s&p500 지수 10분 차트인데 지난주 차트예요. 1-5입니다. 1-5를 보시면. 1-5를 볼까요? 1-2가 나와 있죠? 1-5로 이렇게 넘겨주시면 지금 지난 5거래일 동안에 s&p500 지수 흐름인데요. 안 넘어가고 있나 봅니다. 아직. 안 넘어가고 있어요. 파월 연설 하기 전에는 지표가 안 좋았습니다. 졸스 거기서 구인 구직 이런 쪽에서도 구인난이 여전하다 하는 그런 게 보였고 잠정 주택 기존 주택 판매 이런 것도 안 좋고 했는데 밀리다가 파월 연설로 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올라갔었고 그 다음 날은 좀 쉬다가 그 다음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그렇게 좋게 나오니까 처음에 빠졌잖아요.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와서 빠지는 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잖아요. 고용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연준이 긴축을 세게 한다. 그 논리로 장이 빠지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끌어올리더란 말입니다. 우리 축구 이기고 나서 다 끌어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 이걸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시장이 미국 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지간한 악재는 안 밀리겠다. 둔갑술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게 시장 빼기 싫을 때는 그냥 지표를 보고도 이 사람들이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까 분차트를 보셨는데 파월 연설도 처음 이야기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고 하고 앞부분에 자기가 하는 이야기 쭉 하다가 중간에 그 한마디 있었던 거거든요. 금리 속도 조절 완화가 필요하고 그게 당장 12월이고 하고 기자 질문하니까 과도한 긴축을 원하지 않는다. 이제 그거 보고 날라갔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1-1을 한 번만 더 복귀해 보시죠. 고용 지표 말입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 개수가 26만 3천 개예요. 이전 달 2개도 상향 조정했거든요. 시장 예측 20만 개인데 26만 3천 개. 지금 이게 10만 개 정도만 돼도 좋다예요. 그런데 이거 여전히 26만 3천 개의 일자리가 늘고 있고 실업률은 지난달하고 똑같은 3.7%. 이런 상황 하에 더 깜짝 놀랄 것은 아래쪽이죠. 임금 상승률이죠. 아까 파월이 말했던 향후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스토리는 뭐가 중요하다? 임금. 이 부분이 전년 대비로도 5.1%지만 시간당 임금 이게 전월비 0.6%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인플레이션보다도 더 높아요. 전월비 CPI보다도 더 높은 임금 상승률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 파월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아직도 고민을 하는데 우리 정 소장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 같아요. 지금 뭔가 완장은 차고 있어요. 의장이라고. 그런데 장악이 안 되는 느낌 안 듭니까? 못하죠. 연장. 못한 것 같아요. 약간 이 비둘기파들 내지는 민주당 쪽 사람들 브레이나들을 대필두를 하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시장을 좀 망가뜨리고 싶지 않은 쪽이겠죠. 그쪽 세력들은. 그런 상황이라서 미국 장은 그거 하고 그리고 은근히 걱정되는 게 오늘 중국으로 오는 거 보니까 놀랍네요. 지금 거의 확실시 되는 건가요? 코로나 봉쇄 완화? 아니 홍콩이 말이죠. 지난달에 전부 20% 넘게 올랐거든요. 항생 쪽이. 한 달 동안에. 그래서 아시아태평양 그 msc의 아시아태평양 지수로 왔다 확 끌어올린 한 14%대로 끌어올린 게 홍콩이었는데. 하루에 한 5% 올랐었죠 그때. 소문돌고.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도 오르고 있고 본토도 홍콩만은 못합니다만 오르고 있단 말이죠. 홍콩은 지금 거의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중국도 1%, 2% 가까이 오르고 있고. 그 주말 사이에 나왔던 그런 재료들. 코로나 봉쇄 완화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힘을 받는 것 같아요. 거다가 지금 7위 안 깨졌어요. 6.97입니다. 우리도 지금 1,290원인데요. 내려봤죠. 그런데 지금 달러 위안 환율 떨어지는 것보다 조금. 취약하죠. 네. 사실 이거 환율을 보나 뭘 보나. 지금 이게 우리 지수가 좀 올라져야 되는데. 코스피가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자꾸 이렇게 뒤에 힘이 없어서. 오히려 지난달에 잠깐 들렸던. 중국에서 돈 빼서 한국 온다. 차이나론. 그 얘기가 이게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이미. 다시 이제 중국으로 간다 나온 돈. 그것보다도 이제 그건 이제 약발이 다 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듭니다. 그래도 정선생님께서는 눈빛을 보니까 달러 약세와 더불어서 우리 지수는 상방이 좀 더 룸이 있다. 단기 달러가 이렇게 약세가 됐잖아요. 드라마틱하게. 드라마틱하게. 그것도 나와서는 안 될 자리에서 이렇게 달러 약세가 나왔다는 건 시장의 어떤 바램들이 녹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오늘 이런 고용지표에서도 이렇게 잘 나왔는데도 앞서 우리가 다뤘지만 제러미 시걸 교수라든가 jp모건이라든가 좋은 고용지표를 보고서도 좋지가 않다라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시장을 아직은 망가뜨리고 싶지 않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제 연말에 장이 얇고 큰손들이 좀 이렇게 발을 뺀 상태에서의 시장 흐름이라서 조금 얼마나 이렇게 의미를 둬야 될까 싶긴 합니다만 외환시장은 지금 분명 의미 있는 어떤 움직임이 보입니다. 지금 달러인덱스 1간 슬라이드 2번 보시면 이거 지난주 방송이거든요. 지난주 때 보여, 지난 일주일 전에 보여드렸던 달러인덱스입니다. 보시면은. 1- 몇이죠? 아니, 그냥 2번 슬라이드 2번, 달러인덱스 1간 2번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딱 200일선,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 200일선하고 그게 얼추 105였거든요. 200일선하고 21선 위에서 누르고 있는 거하고 밑에서 바치는 거 중에 어디로 갈까 했는 이게 일주일 사이에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확연하게 200일선이 물린 거, 깨진 거 보이시죠? 네, 지금 104.218입니다. 그렇습니다. 200일선은 이제 붕괴됐고 지금 기술적으로 접근하시고자 한다면은 미국 증시, 우리 증시 할 것 없이 외환시장까지도 전부 200일선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유로 보세요. 유로달러 그 다음 보시면은 이거 확연하게 200일선 열렸죠. 지금 다음 이렇게 저항선에 1.08이 보입니다. 1.08달러가 이제 보이는데 유로달러를 갖다가 좀 큰 그림으로 위클리로 보시면은 저런 그림이죠.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제 하락 추세선 열립니다. 새 출발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고 새 출발이 되고 후행 스팸도 뚫고 올라가는 새로운 어떤 시장 흐름이 가능해가지고 우리 정철진 소장 그토록 갈망해오던 달러 약세. 달러 약세에 본격화 조직이 보여요. 제 개인적인 이익 때문이 아니라요. 달러 약세가 돼야 지금. 세상이 편안해집니다. 세상도 편안하고 주식시장 우리 목돈용소 청취자분들도 좋아하시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크리티컬한 시점인데 여기서 지금 이 유로달러 위클리 차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죠. 그럼 여기서 앞으로 한 두 개 정도 더 주봉이 생기면서 이게 종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죠. 유로가 더 강서를 가주는 게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두 개의 이벤트가 있어요. 결국은 다음 주인데. 다음 주 수요일 날은 FMC. 그 다음 날 목요일 날은 20위 통화정책회의. 20위가 지금 금년에 0.5% 한 번 하고 0.7로 두 번 해가지고 지금 2%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기준금리가. 지금 얼추 50BP 할 거 같다 이거예요. 그럼 2.5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연준도 50BP에서 4.5로 갈 것 같다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같은 50BP지만 그동안에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하고 20위의 기준금리의 스프레드를 생각해 보시면 걸어져 있던 같은 50BP를 올려도 어떻게. 유럽이 많이 따라잡는 거죠. 많이 따라잡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번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주에 여기서 한 1.06에서 1.08 요구간 달러 요구간을 갖다가 올라서는 유로 강세가 나온다면 재미있을 것 같고. 그때 되면 1280대도 갈 겁니다. 만약 가면. 우리 원달러도. 그러니까요. 거기다 달러연도 보세요. 달러연도 지금 보시면 딱 200일선 공방입니다. 200일선 공방 중이고 달러연도 이렇게 한 번 보시면 133엔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위클리로 보시면 133엔이 중요해져서 130엔이 이전에 133엔 무너지면 130엔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127까지 그냥 열어둘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고 우리는 딱 보시면 달러원 일관차트 보시면 우리는 지금 200일선으로 살짝살짝 물건은 내려옵니다. 물건은 내려오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수평선으로 화살표를 하나 했는데 적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구간이 제법 다지고 올라왔잖아요. 요 1300원이라고 하는 빅피리어. 1280에서 1300벽이. 설마 1300원이야 넘게 삼아서 막 팔다가 팔다 팔다 열려버린 거죠. 그런데 이 그림상으로 보면 그냥 내려올 것 같은데요? 그걸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시면 위클리로 보셔야죠. 위클리로 보시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음 타겟은 1260원대 초반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1260원대 초반까지 가능하면 쭉 당기는 초록색 후행스피이 왜 됩니까? 쏙 들어와버리죠. 가격대 밑에 쏙 뚫고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캔들은 양온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만 좀 찝찝한 거는 찝찝한 거는 MACD나 RSI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막 매도신호 나오고 아직 과매도로 할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 그 밑에 MACD 오실레이터를 한번 펼쳐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지금 뭐죠? 이 MACD선하고 이 시그널선이 거의 붙어 다니는데 지금 이번에 뭐예요? 이번에 백몇십 원 뚝뿍 부러지면서 너무 이제 괴리가 커서 당기간 이제 급락을 해가지고 여기서 또 사고 싶은 사람들도 생기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차피 차트는 있겠습니다. 당장 이런다고 해서 당장 내일 1260원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레벨을 말씀드리기가 겁이 나는데 말씀을 드리고 나면 그 레벨만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못 갔냐 이러는데. 못 갔냐 이러시는데 이거 1260원도 가지만 내년에 1500원도 가능합니다. 환율이란 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가운데에 지금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약세가 조금은 이제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FMC하고 22가 하루 간격으로 그렇게 열리니까 그 이후에 달러가 약세로 방향을 잡으면 정 씨도 좀 숨 좀 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1295원까지 지금 왔는데 주식시장은 약하거든요. 약해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번 주 8일이 선물 없이는 동시만기일인데 12월 무리기 때문에 거의 포지션 완전히 체인지를 하니까 이런 희망애로는 어떤가요? 12월 8일까지는 여기에서 이제 가두리로 해서 게임을 끝내고 어차피 다음 주에 빅 이벤트가 있잖아요. FMC 회의랑 유럽 20위에 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가 FMC 보고 옵션 만기를 맞네요. 아니죠. 먼저 우리가 보죠. 우리가 옵션 만기일은 이번에 가죠. 12월 8일이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지. 우리는 그냥 이렇게 흐지흐지 끝내고 진정한 방향이 다음 주를 노리면서 이 달러 약세의 메리트를 즐긴다. 너무 희망애로이긴 하지만 그런데 여기에 지금 홍콩과 중국 하는 모양새를 보면 코로나 봉쇄를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홍콩 보면. 봉쇄 아니고. 봉쇄. 파생시장은 우리가 약하지만 또 이유도 있습니다. 워낙 이번 주 목요일이 큰선들이 완전히 끝내는 파생시장에서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어서 약간 수급이 꼬일 수도 있지만 지금 환율 좋은 거 하나는 일단 환율은 긍정적이다는 거 하나는. 환율. 그렇죠. 외환시장에서 했던 달러 약세가 좀 가속화되는 분위기. 이 부분은 그거 합니다. 그건 뭐 인정해야죠. 그런데 이 와중에 위안화 강세보다도 우리 원화 강세가 조금 더 스피디하다면 훨씬 좀 좋을 뻔했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